오 엘라를 최근에 크레이즈보이 선수가 굉장히 엘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저격 밴이기도 하고요 공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스탄 자체가 굉장히 잘 뿌려져 있고요 아기르다니에 맞고 있기 때문에 가스탄 맞으면서 가기 좀 많이 아프거든요 벤시 맞으면서 들어왔습니다 오 일단 헤디에 교환 이거 천문 쪽 빠르게 푸시한다는 거는 알아차렸을 거고요 오 하지만 헤디까지 스모크를 잡아 냈습니다 아 잡아내지 못했어요 박제암 지금 선수의 예거가 현재 계단을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선광 정말 제대로 잘 활용해주셨군 오 오히려 공수가 교대가 된 상황 와우 D1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는데 천문에 빠르게 들어가는데 근거가 되었었던 거는 활용해주면서 발코니 밖에 있는 인원에게 견제를 해줬고요 오 그 아재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혔습니다 오릭스입니다 돌탄 3개 섬광탄 6개 그 이상 아 이건 다른 것보다 계단 버티기가 진짜 어려워진 게 섬광이 너무 좋아졌거든요 와우 와우 용완육의 판신 러브샵? 그리고 더블다운 됐었고 그리고 위에 버티는 손자까지 아드란라인 부스트까지 활용을 해주면서 지체 없이 안쪽까지 밀고 들어간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혼자 남은 카노스 위치도 파악이 됐고요 와우 카노스 경찰복도 쪽으로 나가서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을 만들려고 하는 카노스 자 세 명이 모여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HP가 하지만 설치까지는 네 그렇죠 또 줘야 될 것 같고요 사이트 내부를 버티고 있었고 위치도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클레이시 절대 잡히면 안 됩니다 그냥 빠지고요 와우 카노스를 레펠을 타고 있는 크레이지보이 선수에게 천번에 버티고 있던 카노스 선수가 잡혔고요 레펠 소리를 못 들었던 것 같죠 돌아갔어요 오우 와우 근데 솔저가 오우 일단은 그래도 그 솔저 선수를 판시 선수가 교환을 해줬고요 거기에 붙잡혀만 있을 수는 없고요 클래식에 드론을 던졌던 박지현인데요 자 판시는 잡혔습니다 먼저 남은 오우 3초 시간이 없어요 하나 잡아내도 테이블 뒤쪽으로 꾹 숨으면 무조건 갈게 되죠 탈론 첫 포인트 키에 맞춰서 정말 잘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오우 이거 현실 실력소 뒤만 들어오고 입고 들어왔다 파악했습니다 와우 하지만 예 그래도 벤시 제거를 하려다가 오히려 터피게 됐고요 자 인원수 손해를 보고 있는 쪽은 T1입니다 밀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이번에도 발빠르게 진입을 시도했던 T1 3대3이 맞춰진 상황이었고요 오우 서로서로 교환이 가면서 2대2 3대3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핀 계속해서 찍히는 거고요 하지만 15 갓!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를 잘해주는 일레븐입니다 우와 헤디 이 각을 혼자 풀어냅니다 이거 식료품 저장실 내부로 들어간 거 방창캠을 확인을 했던 거 같거든요 혼자 남아있는 박재현 오우 카노스 오 카노스 오 카모스와 헤디 오 이번 승리는 사실 주방 쪽 자체를 깊숙하게 설치를 들어갔을 때 먼저 앞서 밀고 나가는 카노스 컨디션 좋은 카노스입니다 나갈 수 있나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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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크는 잡혀요 여기까지 어 저.. 지금 죽순으로 노루 안에 있던 선수들이 잡혔고요 첫 킬을 따낸 데멕 하지만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체력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것보다 더미 squeeze 선수가 10호가 아니기 때문에 예 티원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 이제 슬류탄 단 하나 밖에 남지 않았고요 오우 facing sav 환시 탈론의 해결사인 아제스를 벌써 세 번째 잡아냅니다. 중간계단 위로 올라오는 거를 보고 있던 아제스 선수가 빠르게 잡혔고요. 데미나이저 먼저. 밀고 와요. 오, 헤디. 와, 솔리저 뒤에서 백업까지. 게다가 데믹 선수도 킬을 한 번 만들어내 줬고요. 그렇죠. 무리하지 않고 빠져나간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금고에서 일단 타격을 입었습니다, 데미. 탈론 선수들인데요. 하지만 각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게 봐주고 있습니다. 와, 공수가 됐어요. 또 다시 한 번 부상. 일단 스모크가 부상인 상황이고요. 그래도 카노스. 야, 침착하게. 빙 입구에서 피킹을 통해 하나를 더 지뢰해 줬고요. 부상에서 회복을 하는 헤디 선수. 3대 2가 되었습니다. 빠티입을 전부 뒤에서 버티고 있고요. 일단 가스탄 남아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충격 수류탄 두 개 던질 수 있는데요. 야, 여기서 금고까지 들어왔다는 브리핑이 나왔기 때문에. 쏠저의 마무리. 이번 라운드 쏠저의 백업 플레이. 그리고 방금 마무리까지. 실을 여전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1층 들어가게 된데. 크레이즈보이. 올라가다가 물어보신다고 있고요. 와, 크레이즈보이. 두 명을 잡고 교환이 됐는데. 그 와중에서 아로카자 선수의 백업까지 있었습니다. 내려오지 않네요.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자, T1이 방어 첫 라운드 승리로 장식합니다. 첫 문을 먼저 밀어낼 것으로 보여지네요. 어머, 뭐야. 오오오. 쿠킹이 너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방패 뒤에 있는 인원까지 잡아내게 된 카아노. 방패와 더불어서 1 플러스 1도 아니고. 아로카자 선수 잡혔습니다. 자, 하지만 11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맞춰줍니다. 확인이 됐을 것 같고요. 와 박재현 날카롭습니다. 확인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피킹하면서 다시 한 번 화장실을 리테이크하는 데 성공한 네 T1 어렵게 키를 따냈지만 이제 데믹에게 무게가 쏠렸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각 자체도 양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트레이드가 이뤄지면서 게임이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크레이즈보이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두 점차 직계발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지하 인원이 있다 또 파악이 됐을 거고요. 오프닝 킬 데믹입니다. 출발이 좋아요. 반만 먹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데믹 그레이즈보이를 잡아내면서 사이트 내부에 10%를 넘겨줄 수 있는 인원 하나가 제거가 됐고요. 이러면 아루카제 선수가 2층에서부터 1층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인원들을 이렇게 하나 잡아내주고 위에서도 한 번 또 사고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두 개 규정하게 사용해야 돼 브리핑이 들어갔죠. 썬더보드 아직 2층에서 안 빠졌더라. 어 어 사이트 내부 인원 정리했기 때문에 아루카제 선수는 이거 반대편 2층에서 막 정리가 됐을 거고 사이트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걸 체크 못했고 이번 해법을 찾았습니다. 솔더 선수 잡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가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져 그래도 버블 다운 반신을 잡아내두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그래도 크레이지버이가 아제스까지 잡아내줬습니다. 다른 곳에 또 사고가 났어요. 안쪽에서는 코나 스테이션을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방어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중앙계단 버티고 있던 인원을 수류탄으로 깔끔하게 잡아내줬고요. 서로 간에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현재 13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와 옥재헌 저 발목각은 공격팀이 이겨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 5초 남았습니다. 승부를 봐야 됩니다 탈론. 하지만 디피저드랍 T1 막강합니다. 매치포인트. 최소한의 1점을 가져가게 된 T1이기도 하고요. 수류탄을 2개 든 상태에서 지금 주방까지 클리어했기 때문에 여기서 쿠킹 수류탄이 중요해집니다. 계단에 있는 파악이 됐고요. 트레이드 통해서 천문대 안까지는 클리어를 했습니다. 천문대 안까지는 조각상의 인원이 있는 거 방금 타격통에서 파악이 됐을 거고요. 오히려 안쪽 조각상까지 깊게 들어가고 있는 카누스 이런 각은 좀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심장을 노려봅니다. 아 카누스 ARX의 높은 데미지를 활용하면서 바로 카드까지 잡아내줬습니다. 소저가 타격을 입으면서 지금 디피저 설치 시도하고 있거든요. 조각상 기프스털 박재현 막아내줬 3초 2초 설치를 들어가는 템이 다시 한 번 누르게 되는데 쫓아가게 되고요. T1의 승리로 이번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